비바람 부는 겨울에 바다에 또 나왔습니다. 이렇게 추운데 나온 이유는 오늘 키조개 꽝키조개를 한번 삼사겸 한번 잡아보려고 나왔습니다. 이게 나온 것 자체가 정신 나간 거죠. 정신 나간 사람 한 명 더 있어요. 제가 이곳은 2년 전에 왔다가 제가 꽝 찐 곳인데 다시 한번 겨울에 꼭 추울 때 비바람 부을 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. 오늘은 꼭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렬합니다. 여러분 과연 왕키조개를 잡을 수 있을지 같이 잡으러 가시죠. 너무 바람이 불어서 벽 타고 진입을 할게요. 이쪽이 비바람도 안 치고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. 이야 여기도 어마어마하네. 이야 장관이고요. 절경입니다. 이런 데서 딱 앉아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막 그래야 하는데 그게 또 낭만이야 우리한테는 오늘 들어가는 갯벌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 끈을 묶지 않으면은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. 오늘 꽝 찼으면은 영상이 안 올라갔겠죠. 영상이 올라갔다는 것은 상상에 맡길게요. 하하하하 하하 겨울에 한겨울에 비오고 춥고 하는데 뭐가 신났다고 진짜 오늘 키조개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야 아 이거 길이 있구나 여기 하하하 장난 아니네 하하하 바지락 바지야 오늘 바지락 먹자 이렇게 혹독한 겨울 날씨에 한번 나와봤더니 바지락이 있네 이야 하하하 그냥 나와있는데 여기 여기 우와 돌을 떠들면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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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있어 어 얘 살쪼기랑 바지락 같아요 바지락 살아있죠잉 어 살아있네 깨봐 깨봐 깨보자 깨봐요 어 살아잇 아헤에에에이 살아있는 거 맞네 어 그래 다물었네 이야 여기도 있고 여기 이쁜이 이쁜이도 있네 바지락 밭인데 살쪼기랑 바지락이 나와있네 신기하다 아침밥을 안먹고 와가지고 너무 출출하네 굴? 살아있어요? 까볼까? 살아있는거요? 살아있는거 같은데 우와 오 톡톡톡 쳐 톡톡 쳐서 와 톡톡 쳐서 와 톡톡 힛 우와 잘 우와 우와 야 물이 꽉 찼네 꽉 찼어 꽉 찼어 이야 어머 어머 달달하겠다 이야 산산중 어이 와 흐흐 이거를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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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달아 달아 아 맛있구나 완전 거짓거리인데 오늘 이런 날씨에 누가 나와 아 와 저 형 뭐하는거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왕구리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리얼 야생 과라이어티를 보고 계십니다 생존 게임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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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장난이 나 하하 진짜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긴거니 형님 먹으려고 나 먼저 줬고만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잘 빨아 늦네 형님 이거 진짜 야생에 어울려 야생 야생 야생의 남자 하하하하 야 그거 많아 이거 또 바로 옆이야 아이고 그만 먹어요 짠게 하하하하 가물었어 이야 이야 야 가지랑이 크다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바닷가에 이런게 있지? 바닷가니까 있지 아 그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왕 대왕 우와 진짜 크다 대굴 어 살았어 살았어 어머머머 뭐 이 살벽에만 해 굴즈형을 지나서 갯벌로 가볼게요 와 진짜 오늘 와 최악이다 여기 낙지구멍 같아요 여기 낙지 여러분 보이시죠 낙지 부르시오 딱 봐도 낙지 부르시오 숨쉬고 있어 먹을게 없어 야 보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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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대 맞어? 100%여 이거는 자리가 나와라 먼저 실패 여러분 개털되고 실패 완전 실패 하하하하 야 뭐 여러분 이게 뭐에요? 망둥어 아닌거 같은데? 색깔이 아 망둥어다 하하하하 너 혼자 놀아라 막 소리질러요 뭐 찾았나본데? 가보겠습니다 뭘 찾았을까? 과연 이 혹독한 겨울바다 갯벌에서 뭘 찾은거 같애 저렇게 소리질릴 정도면 뭐 찾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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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질르다니? 키저개 있나봐요 키저개가 어디 봐봐요 우와 한번 봐주세요 우와 이건 우와 대박이다 우와 이야 색깔이 누리끼리 아닌 또 살이 통통 짰네 우와 어떻게 이걸 발견했네 나 둘이 좋다 나한테 요강림마다 투덜투덜 되지 않나오면 우와 이쁘니 민지씨 이러면서 이야 대박이다 한번 파오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리 봤네 자 자 잼카를 사주고 우와 다시 나쁘지 않아요 우와 나쁘지 않은게 아니라 좋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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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빠져 잘 안빠져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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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씻어서 세수하고 자 이게 바로 물도 키저개 이야 빠밤 아주 신납니다 신나 진짜 크다 나이스하죠? 아 진짜 난리나지 이정도면 진짜 눈물에 키저개 아 반갑다 키저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 수겨냈다 우와 여기 나이스 우와 왔지 왔지 있어 있어 이거 봐 대박이다 자 한번 파주세요 나 손을 빌려줄게 형님 나 손이 아까 낙지 잡려라 이렇게 찍혔어 명예는 형한테 넘겨드릴게요 힘들었어 아 아 아 형님 나 낙지 힘들었어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파 보도록 할게요 이거 물 뻘때면 안 보여 근데 근데 살짝 보이시실지 오 크다 크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미쳤다 미쳤어 이런 게 있대 형님 여기가 포인트가 없습니다 한번 또 찾아볼게요 우와 대박이다 근데 무거우니까 내일 여기다 놔야겠다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역시 우리 비오고 막 난리쳤는데 추운데 나오는 이게 보람이 있네 오늘 안 나왔으면 울뻔했네 또 찾아볼게요 해피캠 형님이 가는 곳이 포인트다 좋아 좋아 찾는 거야 야 여러분 키조개 잡았다고 사람이 이게 생기가 돌아버리네 근데 여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빨빨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겨우 두 마리 잡고 있습니다 한 시간째 또 캣 형님 와 또 소리 지르면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는 거 어디 어디 이야 이거 대물이다 대물이야 진짜 대물이야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안에 살짝 역시 캣는 것도 우리 캣 형님이 잘 캐니까 내가 양보하는 거지 아 나 갑자기 미치 이야 나와줘 아까 파다 보니까 깊게 파야 되더라고 이게 여기 키조개는 성깔이 있나봐요 아주 그냥 땅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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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물이야 대물이야? 우와 우와 여러분 보세요 한 손은 차량하고 한 손은 잡고 우와 아하 으하 왔다 잠깐 오오 자 여러분들 하나 둘 시저장 우와 자 여러분들 하나 둘 시저장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여러분들 이거 이게 장갑이 엄청 크거든요 이만해 이만해 이거 봐 머리만 해요 이거 봐 머리만 해요 이거 우와 대박이다 우와 진짜 크다 머리만 한데요 제 머리만 한 것 같아 우와 더 커 더 커요? 이게 더 커 이거 맛있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키조개가 찾았다 숨 좀 돌려요 걸어오니라고 한번 발견하면 또 오는데 또 힘들어 형님 발견하지 말까요 힘드네 안 될까 어우 여기 나갔다 이거 Va 내가 방금 지나가는거 그니까 저거는 보고 얘는 못 poem 그러게 말이요 아주 좋아 안 girdhov 아닌것 처 Tat 진짜 이거는 진짜 해피캠 눈 아니면 못봐 이거 해눈 이거 아무나 못봐 이거 진짜 이렇게 밖에 있구요 와 이거 띄어봤대 내 눈을 가지고 내 눈이 아니라 이거 크고 내 눈인데 크다 코 짜이기도 돼 난리났다 해피캠 무속 조합을 해주세요 얼마나 지금 카메라 잡고 막 난리야 난리 예 신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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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 우리가 가는 것이 포인트다 안 뽑혀 나온다 오호 야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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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도전 야 편의식이 있었다 이거 씻었으니 보여줌 깔끔하게 대박이다 야 이거 뚝딱머리라 시커먼 해 하하하하 가까이 옆에서 또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야 이런게 나이스 구샵 우와 최고다 최고 대박이지 니꺼 내꺼 기조개 자 여러분 이거 타볼게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야 이쁘다 이야 야하 저거 진짜 나와라 필요해 예에라 도전해야겠다 으흐흑 야 이거 뿌리가 장난 아닌데요? 네에에에.. 음.. 사이즈 비슷해 이게 여러분 사이즈 큰 거 잡았습니다 진짜 막 뭐 한 줄 알았는데 이거 한 마리 잡고 막 쓰러집어서 쓰러져 하하하하 여러분 계속에 나옵니다 나와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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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멠장의 만 불타 오르네 뭐 4 살아있 날 nea 아 아 여러분 entit어 3 아 com courses 음 그런것이ags 스포 기ks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고르고 지나친 애들 있을 거예요 정밀 탐색을 하면서 나가볼게요 이왕 온 거 푸짐하게 또 잡아야지 우와 이게 뭐여 이거 진짜 벼물이다 이거 나 이거 풀린 줄 알겠다 죽은 거 같은데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따 없으니까 생각도 다가온다고 트리했네 너무 트리했어 너무 나갔다 이거 딱 죽은 거 왔어 못할 수 있어 미쳤어 손놨어 손놨어 아 죽었다 냄새 살았어요? 죽었어 딱 봐도 죽었네 와 여러분 지금 바람 불고 장난 아닙니다 이 겨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나가다가 딱딱한 거 밟았는데 키조개 같아요 케볼게요 켄장님이 쫙이 너무 멀리 있어 멀리 있어서 그냥 켤게요 발로 밟아서 자기 키조개 차가 있을란가 모르겄네 와 꺼내리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우 장난 아니다 와 이거 돌려야돼 돌리고 돌리고 돌려라 나와라 아 이거 고만인건데 여러분 안 나오네 환자 같네 와 으악 으악 나왔다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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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습니다 괜찮죠 사이즈 이게 꾸정물이여가지고 깨끗한 물에 자 요겁니다 요거 기가 막힙니다 무의도 무의도 왕키족입니다 여기도 키조개가 있구만 지형이 너무 있는 지역이에요 이거 그냥 안 잡아도 될 정도 하지만 이거 잡아당는 쾌감이 장난 아니죠 이제 요건 챙겨야지 하하하 이거 들고 해피게임 형님한테 자랑해야겠다 자 바람에 날려오는 이거 빗줄기가 우와 장난 아닙니다 막 밤떼려 밤떼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오늘 잡은거 오늘 여섯마리 기가 막히네 사이즈도 작은게 아니여 대급밥만에요 대급밥 대급밥 알아들으려면 모르겠네 머리만 합니다 이야 대박이다 정말 힘든 곳입니다 와 오늘 두시간동안 요거 잡은거에요 그래도 이게 나왔다는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건너시죠 기가 막힌다 방금 바다에서 잡아온 왕키족입니다 기가 막히네 진짜 뿌듯하다 저 왕근이 한마리만 들고 왔습니다 히히히히히 이거 많이 갖고 오면 집에 또 많이 갖고 와도 처치곤란이야 그래서 오늘 나는 한마리만 맛있게 한번 알차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쁘다 이뻐 역시 무의도 왕키족에 반들반들하구만 어휴 벌리기 힘들다 직접 캔거는 완전 싱싱하네 쌩쌩합니다 벌리기가 힘들어요 오 박살났네 여기다가 이야 아주 싱싱합니다 직접 뽑은거는 진짜 또 선도가 다릅니다 굴러다니는 애들하고 좀 다른거 같아요 이야 여러분 관자 보세요 때깔 봐봐 우와 기가 막힌다 여기 날개살 주둥에 있는 날개살이랑 관자 뒤에 있는 꼭지살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날개살하고 관자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게 키조개의 핵심 관자입니다 이야 키조개가 크니까 관자가 튼실합니다 두께도 봐봐요 기가 막혀 이거 요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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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기가 막히죠? 요거 색깔 좋다. 진짜 크다. 와 색깔 좋다. 자 요거 한번 초장에. 초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초장에 기본이. 너무 큰데 이거? 대박이다. 아 침 넘어간다. 자. 첫 한입. 와 녹아요 녹아. 녹는 건 거짓말이고. 와 진짜 맛있다. 달아요 달아. 이야 기가 막히네. 관자에 옆에 붙은 살. 이게 진짜 쭈리쭈기 좀 질기다고는 하는데. 제가 따로 썰었습니다. 이것만 먹어볼게요. 그리고 기름장. 기름장에서. 음. 음. 이거 진짜 맛있다. 와 이거 삶으면 이거 쭈긴데. 진짜 맛있네 이거. 와 이게 또. 다른 식감과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같은 관자여도. 이야. 음. 마늘도 하나 먹어줘야 돼. 아. 비가 막힌다. 야야야야. 응? 하나 줘? 너는 안 돼. 너는 이따가 내가 간식 줄게. 마늘에다가. 초장을 탁 찍어가지고. 올려서. 자 오늘 진짜 비오는 날. 비오는 날 미친 사람 두 명 있었죠. 그렇게 고생했으니까. 오고 상하는 차원에서.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미쳤다. 와. 키조개. 키조개 치즈구이도 맛있는데. 우와 이거 회가 1등이다 1등. 회가 제일 맛있습니다. 와 대박이다. 자 날갯살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뭐. 입술이죠 입술. 이거는 초장에. 날갯살 들어갑니다. 와. 또 맛이 달라. 맛이 다르고 식감이 완전히 제일 쪼깃쪼깃 납니다. 와. 근데. 관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날갯살은 그냥. 뭐 익혀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도 맛이 없진 않습니다. 이렇게. 초장에다가. 음. 날갯살은 초장이네. 마늘도. 음. 근데 이거 대박이다. 같은 관자인데. 이거 하얀 거. 이거 하얀 거 익히면 진짜 찌기거든요. 근데 회로 먹으니까. 전혀 찌기지 않습니다. 기름장 딱 찌어가지고. 와. 와 이제 술 안 준다. 술 안 줘야 술 안 줘. 음. 기가 막혀불구만. 자. 여러분 관자살. 기가 막혀불닌다. 아 진짜 맛있다. 딱 올려가지고. 너무 행복한데? 계륵장도. 촉촉촉촉촉. 촉촉촉촉. 이거 봐봐. 반찬이 떡하니.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난리지? 들어갑니다. 짠. 짜자잔. 짠짠짠. 진짜 방금 바다에서 막 들어가서 겨고사하면서. 잡아 와서 또 이렇게 회로 먹으니까. 최고 맛있습니다. 최고입니다. 최고. 기가 막히네 진짜. 술안주야 술안주 아 또 바다를 가야기 때문에 술은 못먹어 음주운전하면 안되니까 하나 둘 셋 둘 하나 간식 오우야 올라왔다 너 먹을거 없어 너는 이거 먹어 이거 기다려 가만있어 그래 나만 먹을순 없지 여기서 편히 아 다 흩었어 잘 먹네 아주 개밥상이네 개밥상 에헤이 식 알아서 다 먹네 비오는 날 겨울에 키조개 헤로시를 다녀왔습니다 와 진짜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막 거기 뻘이 너무 깊어가지고 전혀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 그렇다 자 저는 또 이렇게 신나고 재밌게 신나고 재밌게 보다는 좀 개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서 만나시죠 끝 끝 단이 아픔한다 아픔 누가 의자 올라오래 어? 내려가 내 자리야 내 자리 가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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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